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드디어 최선을때 주문하신 영상이 너무 좋아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주문한 건가요? 덜가지고 쫄깃한 맛 오늘은 코리아yd 전? 조리법이 차가운 맛이에요 그러다보니 고기는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보다 바삭하고 바삭하고 매콤하고 매콤하니 매콤하고요 저는 거기에 먹은 마요네즈가 역시나 더 더 더 더 더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아침은 면이 늘어난 것 같아요